랩딱랩땅 무조건 인사하네 너무 까맣먹도 아닌데 전얼랬어요? 오늘은 제 업 이에요 이번에 너무 까맣게 했더니 사무실 카메라가 되게 까만가봐 잘 안보여 또 거무스릇하게만 해야겠지 밑들로 와야지 그 올려보자 나 봐 안경 벗고 안경 벗고 나 봐야지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이봐야지 화장해줄 거 아니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크니? 아우 진짜 얼굴 너무 커서 이거 많이 들겠네 면적이 너무 넓어 자 얼굴 대박 안돼 안 돼 이리 와봐 남자 눈썹이 까맣어야 돼 봐봐 눈썹 까맣으니까 워낙 멋있어 이제 코 좀 세워야 돼 그리고 이왕에 있는 거 그냥 점이 있잖아 너는 가까이 가까이 부각시켜야지 어? 없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있던 거니까 나? 어? 어? 고소영 좀 여기 했어 머리 좀 흐트러뜨리고 이게 뭐야 머리는 왜 했어 머리 흐트러뜨려 이렇게 진짜 말 꿀 같잖아 뭐 삐뚤야말로 말 꿀 같아 근데 우리 방송 하나 가야 돼 여자 꼬시로 가는 거 아니야 으랑이에 그리고 너 여자 안 꼬여 여자 꼬여 응 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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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 뭐야 뭐야 이거 오늘 오늘 뭔 날이야 오늘 너 오랜만에 본다 시블러브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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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시블러브스키 맞네 나 맞네 정답 초유갱 왔다네 왔다네 지금 왔다네 사팡님 아까 사방 그 저희는 지금 CRA 으랑이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안 나오고 오빠 안 나오고 맵니까 대호 이렇게 다 해 코킴님 별풍선 한 개 당당 핏도 너 복실 오빠 웃겨드리지 못해?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제가 웃겨볼게요 복실 오빠 핏도 보이차 없나요? 어 어 형님 어 저 보이차 커피 하나만 해주세요 아 보이차 없을 거예요 보이차 한번 해주세요 열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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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다 다 3종지 13종지 전투 15에서 10시 해결 소개 ¿go ici? EARB 2 2 5 5 5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